8강 첫 경기입니다. 자 8강 첫 경기 혼다님과 스쿠테리아님 자 준비하시고 3 2 1 3 자 스타트했습니다. 자 혼다 대 스쿠테리아고요. 안쪽에 혼다 바깥쪽에 스쿠테리아입니다. 자 일단 바깥쪽으로 먼저 나가는 스쿠테리아님이고요. 여기서 라인이 크로스되면서 가는거죠. 자 혼다님으로 돌아가고요. 자 저기 이제 스쿠테리아님 가고있죠. 자 거의 동일하게 들어갔네요. 거의 일단 비슷하게 들어갔고 스쿠테리아님 조금 더 앞에있네요. 자 여기 3바퀴 더 돕니다. 아 이번에 스쿠테리아 박았죠. 자 이렇게 된다며 이번에 아무래도 손해가 좀 큰거 같은데요. 요런거죠. ROC이라고 합니다. ROC. 이야 역시나 강해요. 예 혼다. 강합니다 혼다.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야 여기서도 차라리 그냥 드리프트 아 이틀전에 드리프트 했었거든요. 아 자 이렇게 해서 혼다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. 다시 이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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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